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고일 공휴일이죠. 기해년 갑수럴 김요일입니다. 드디어 자정 조금 전부터 해서 밤 11시 6분까지 개요월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해서 드디어 갑수럴이 시작됐죠. 저는 이 갑수럴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아, 기쁩니다. 사실. 개요월이 참 길게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좀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갑수럴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수럴은 어떻습니까? 총 30일이면은요. 저희가 20일을 보냈던, 개요월에서 이제 20일을 보냈던 그 신금이 이제 넘어옵니다. 신금이 9일, 저희는 여기에 있고요. 이 9일이 끝나면은 짧지만 정화가 3일 있어요. 그리고 무토가 이제 본기로써 18일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될 건데, 저희는 우선은 신금 9일을 지나갈 겁니다. 네, 같은 신금이지만 달라요. 전체는 갑수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신금은 이제 힘이 거의 빠진 신금이죠. 조금씩 숨통이 터일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울증 특히 조심하시고요. 정신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환경 때문에 많이 어렵고 쪼임을 당하시는 분들, 갑수럴 되면서 좀 많이 풀리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한테 제가 해외에 본 상담 중인데, 또 전화를 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안 보시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실 때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제 상담 신청하는 링크가 꼭 거기서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과 만세력 어떻게 읽는지 두 가지 링크만 해도 꼭 보고 와주십시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참 슬펐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띠별 운세로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띠별 운세는 사주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분들 거 보러 가세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운세 테마 제목 자체가 뭡니까? 오늘의 운세, 일간별 운세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운세란 말입니다. 이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간목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은 전체적인 에너지들이 좀 화를 많이 부르는 열기가 보입니다. 뜨거운 것들이 좀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 다행히도 공휴일이라는 거. 정말 정말 기쁜 일이죠. 네, 오늘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돼요. 오늘 일을 하시는 분들. 간목일 간 분들은요. 오늘 어떻습니까? 정제가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업무 집중조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네, 화기운이 세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 여과 없이 투출이 될 수가 있는데, 회사 부서 안에서 자잘한 업무 변동, 변화가 매우 많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상시에는 조심조심해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일들이, 오늘은 그런 일조차 없어요. 왜냐? 상급자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간목일 간 분들의 손에서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독단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어려울 때니까, 평일에 쉬시고 로테이션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힘내십시오. 가급적이면 주변 직원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웬만하면 본인이 그 책임의 연장성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책임을 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건 좀 아니죠. 결정권은 웬만하면 책임을 져주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간목일 간 분들 오늘 좋습니다. 내가 총대임에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요. 편재가 걸럭지에 앉은 날입니다. 김효율이라는 거, 그리고 값수러리 김효율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의 힘을 얻고, 오늘 엄청난 응원과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대는 모든 일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리라든가 집안일부터 해서, 집에서 하시는 자잘한 일도 있겠지만, 집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또 휴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맡겼던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숨통이 트입니다. 또 미수금, 돈 받을 거 있다거나, 급한 돈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늘 어디서 내가 좀 돈 빌려줄게, 아니면 누구를 소개해줄게요, 라고 돈에 대해서 확약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기쁜 일이죠. 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오늘 상관이 목격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보통 날하고 다르게, 평상시와는 다르게, 풀 메이크업에 예쁜 옷을 입고 외출을 하시게 됩니다.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로 끝나시게 될 것 같고요.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십시오. 또 중요한 것, 장성한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좀 공기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나갈 일도 생기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식신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어떤 일을 되냐면 병지라고 해서 막 아픈 환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식상하잖아요. 식신이 병지에 앉았다. 무슨 얘기냐. 오늘 만나게 되는, 데이트하는 상대방, 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루만져 주고 싶고 또 돌봐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정화일관분을 만나게 되는 이 상대방도요. 연인이든 동성이든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만큼은 정화일관분에게 정말 태어나서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들, 어려운 말들, 이런 것들을 풀어놓으면서 내가 어깨를 기대고 싶어해요. 또 정화일관분들은 누군가의 마음의 병,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주게 되는 아주 값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겁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동업자, 파트너, 가까운 사람이 오늘 왠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고를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업무보고 양식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부풀려서 수치를 조작을 해서 이 무토일관분에게 보고를 하는 직원이 있다거나 혹은 빤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무토일관분들에게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글날 당직을 서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너무너무 뻔하게 쾌쾌 묵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급하게 병가를 쓴다거나 급하게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당직인데 그것을 떠넘깁니다. 또 무토일관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주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찹찹하죠.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관분들은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 토끼묘가 기토분들께는 병지가 돼요. 비견은 같은 글자라고 했죠. 기묘일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관련된 일이 기토분들께 오늘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질병이라든가 그분들의 혹은 이미 사망하신 분들 관련해서 짠한 마음, 동정심이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가족들을 간호를 해준다거나 혹은 어떤 사망자가 있어서 일처리 과정을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한계를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또 염세적이고 철학적인 사색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밝은 음악 들으시고 음악을 들을 때도 너무 축 처지지 않도록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화면을 돌릴게요. 화면이 좀 적게 보여서 왼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이고요. 경금분들은 정인이 퇴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 토가 인성이거든요. 아직 잘 되지는 않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계약 관련 처리들을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풀리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또 생깁니다. 공연이지만 이것저것 뭔가 이 계약 관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신다거나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미래를 또 비전을 또 꿈꾸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입니다. 확실한 결과물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해야지라고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거죠. 자,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절지에 앉은 날이에요. 편인이 절지에 앉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저것 막 계약해놓으신 게 있어요. 연초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헬스장 끊으신 거 또 연초에 혹은 하반기 시작할 때 필라테스라던가 요가학원 이런 것도 끊으신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했던 것들 선불로 계약하셨던 것들 일부를 해약을 처리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남은 기간을 전혀 다른 제3자에게 승계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올해 초 하반기에 시작했었던 아주 많은 것들 중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좀 쓰시게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다른 시각에서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 공휴를 맞아서 싹싹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지금 당장 안 쓰는 물건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까지들 모두 갖다 버리시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수일간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 어떻습니까? 토가 들어왔으니 관성이 들어왔고요. 김요일은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전날 회사일을 분명히 하고 퇴근을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체크를 대충 하셨던 일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공휴일인데 이 임수분들께 연락이 옵니다. 당장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 받는 건 아니에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아 그냥 출근해서 제가 할게요 라고 처리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찜찜한 공휴를 맞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 다음날 출근하시면 그 일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류관 분들 좀 할 말이 많아요. 개수분들 기묘일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이 편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개수분들 중에 상당수가 출근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로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활로를 또 찾게 되시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 하루를 보내시게 될 거지만 사주 구성이 좀 약한 분들이 일부 계시잖아요.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의 타겟은 이런 약한 분들이죠. 사주 구성이 약하고 외부 영향을 부정적으로 많이 받으시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적으로 좀 힘들고 조직에서 변화가 많은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했던 일을 뺏기거나 아니면 자리 이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포지션 변동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체적인 개수분들은 활기차게 보내시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사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나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11월 지금 만원짜리 온라인 강의 모집 중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핸드폰에서 보시면 아래 링크 누르시면 제 카페랑 밴드로 오시면 그 모집 공부 보실 수가 있어요.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